달팽이가 몇 마리 있을까? 1, 2, 3, 4 3마리라서? 3마리? 5개요 5개야? 얘들 엄마고, 얘들 아기고, 얘들 아빠고 아 그렇구나 달팽이 노래가 있지?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쿠게 점점 크게, 점점 크게, 점점 작게, 점점 작게 크게 소리, 이제 언니가 왜? 2개. 지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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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어 많이 했어? 이것 좀 걷어. 이것 좀 걷어. 이것 좀 걷어. 이것도 가도 돼. 이것도 가도 돼. 한번 색칠 다 해볼까? 그래 그럼. 검정색 친구들이 많네. 봐봐. 이거. 응. 거셔츠 많이 있어. 응. 많이 있어? 고래가 좋아하겠네. 검정색 친구들이 많아서 고래 한번 색칠해보자. 고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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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가 고래를 모셔요. 그렇구나. 고래가 아주 아주 큰. 고래가 점점 힘이 생기네. 고래야. 응. 고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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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